자, 하나, 둘, 셋! 임라연 친구. 무슨 고민이 있어요? 자꾸 예뻐져요. 임라연 친구 자꾸 예뻐지잖아요. 소원 한번 여기다 비얼어주세요. 조금만 더 예뻐지고 싶어요. 그러면 여기 뭘 원하죠? 단어로. 갖고 싶은 게 뭐예요? 섹시요. 임라연 친구, 섹시를 갖고 싶구나. 그럼 섹시를 담아서 하나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셋. 스탑! 가! 임라연 친구!! 섹시가 넘었어요. 섹시 한 번 보여줄까요? 제가 그래요? 자 같이 섹시를 가졌어요 아 그래요? 자 인나연 친구 자 인나연 하 인나연 친구 탈락 사업친구 왜요? 지금 섹시해요 실패해요 쌩얼이에요? 저 쌩얼 티저도 나갔어요 별론은 어때? 거울아 거울아 그러면은 너네가 너네가 좋아하는 너네가 좋아하는 남자에는 나를 좋아하는 건데? 에? 원래 아니지 그 남자만 나를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니까 걔는 나한테 관심이 있을걸? 엥? 왜 그래요? 에스크 예쁘게 생긴 나연 언니 오 감사합니다 그렇다네요 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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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예쁜 애 예컬 예쁜 애 나 아 아 아 아 너 맘을 기다려온 나의 날 나의 날 네 맘을 훔칠 사람 나의 날 여기 반박할 사람 저예요 나 왜요? 저요? 나 내가 언니니까 이름은 뭐예요? 이쁜 나연이요 이쁜 나연이요? 네 나연이요? 이쁜 나연이라고요 이쁜 나연이야 이쁜 나연이요 제일 좋잖아 나연 씨 네 오늘의 MVP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?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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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나연에게 단독 MVP 줬으면 좋겠다 손 단독 MVP 줬으면 좋겠다 손 이쁜 나연 아 그래요? 오 나야 진짜 이뻐 나 갈게 나 나갔다 갈게 왜? 왜? 아니 약간 저답지 않게 괜찮게 나왔어요 여러분 잘 살려서 먹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? 거울아 누가 예뻐? 나연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뻐? 나연이요 나연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왜 거울님이 그러셨잖아 하하하하 혹시 몰라 거울아 누가 예뻐? 나연이요 이쁜 나연이 아 나연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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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연 너무 예뻐님 정연이 왜 저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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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연이 어 나연이 마이크 꺼달라고 해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같은 여자는 하하하하 하하하남 연애하기 좋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스포팩스 제가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? 알아봐 아니 진짜 봐봐 솔직히 얘가.. 그치? 저는 약간 모범생간데요 지금 좀 모범생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이랬어요 반듯했어요 한 쪽만 빼봐 어젯밤 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큰 소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연아 오늘의 주인공은 나연 씨인가요? 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연이에요